지금까지 딸림도 제일 커서 허리 컸던 것 같아. 야 우리 예수 주의할게, 예수 주의할게 무슨 짓이야. 야 지금 아니다. 오빠 마음이 아프다. 이렇게 아프면 못해. 허벅지가 아니라. 안 찍었죠? 아프죠. 멍들겠다. 아휴 정말 잘했어요. 좀 털어봐졌냐? 네. 오빠 물과 제 허벅지가 하나가 된 줄 알았어요. 다리부터 접어봐. 다리 안 접히면 내려와 그냥 그러지 말고. 호동아 너 쉬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. 벌써 여행이네. 멍. 멍. 이거 또 또 더. 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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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이게 스위치야. 접자마자 접자. 나는 절벽에서 바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. 자세히 나오는 것만 쟤. 쟤 영서적을 보는 애가 쟤밖에 없어.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. 지훈아 평화 깎아지 참아라. 깎아지 기다리라. 깎아지 기다리라. 깎아지 기다리라. 더 잘해도 왜 지금 휩싸이지. 솔직하시다. 지훈이 지금 바로 5m 못 가겠지. 죽어도 못 가. 어차피. 어차피 처음부터.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였고. 처음부터 무서웠어. 처음부터 무리였어. 할 수 있어. 턱 좀 당겨가지고 발끝 한번 보세요. 맞네요. 잠시만요. 맞아요 맞아요. 끝까지 참아야 돼요. 잡고 있어요. 손 해줄 테니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. 놓치면 안 돼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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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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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일이 대회면? 우리 빨리 그러면 5미터는 어차피 제일 낮은 점수가 5미터니까 5미터 도전해야 돼. 우리 여기 5미터 안 돼? 너무 높다 너. 너무 높다 너. 너무 높다 너. 너무 높다 너. 파이팅. 파이팅. 힘 업. 최고 최고 최고. 힘 업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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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. 코치님보다 더 잘했어. 잘했어. 부럽다. 다리 좋았어. 어떻게 하루만 해도. 이게 3미터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. 좀 함이 걸려야 되는데. 선생님 얘기하시는 사이 좀. 저기 내려오세요 이제. 대화 드라마가 하나 좀 써줘. 아니 이거 왕관이 거기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. 형님 밥 먹고 온다 혼자 인사하고 있을게. 발끝 힘 주고 자세 됐어요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으아아아아아아